네, 지금 작업하다 왔어요. 아... 제가 작업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업을 해서 새벽까지 하다가 소희씨 영상을 찾아봤어요. What? 그래서 이거 소희가 하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고 했었거든요. I know that's right! 라인이랑 신뢰, 끝나면 들려드릴게요. 오, 저도 들려드려요. 너를 또 어디있냐니까? 아무리 모르셔요. 멤버들도 모르겠는데요. 어... 이거 왜.. 쉿... 쁅....